프런스턴 대학 입학하기 바로 직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동보국회 소속의 장희남과 전명훈씨가 다다 알다시피 대한제국의 외교 부문 스티븐슨과 격투를 벌리다가 그를 사살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승만은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법정에서 변호를 해달라 영어가 아주 유창하니까 이승만은 거절을 합니다. 단순히 학업에 바빠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는 공부를 하겠소 하는 그러한 자세뿐만 아니고 또 미국의 긴 동서부로 오고 가면서 변호를 사실상 하기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 전명훈과 장희남의 거사를 이승만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테러를 통해서 폭력을 통해서 한두 외교관을 사살한다고 해서 독립이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미국의 지성, 주류 사회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조선인이 오히려 역시 야만족에 불과하구나 하는 그러한 잘못 알려진 선입관을 오히려 강화하는 부작용으로 나올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08년 3월에 덴바에 있었던 애국 기독청년회의에서 이승만은 대회장으로 추대가 되어서 대회를 이끕니다만 대동보국회 사람들이 주관한 그 회의예요. 그럼에도 그는 소신 있게 장명환과 전영훈의 거사를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육과 인재 양성을 통한 어떤 독립노선을 첨명을 하는데요. 이승만의 그와 같은 어떤 노선의 첨명은 오히려 많은 미국인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이승만이 2년 뒤에 학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것은 바로 미국의 영향을 받은 정립입니다. 이 논문은 매우 우수한 논문으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가 되었고 바로 그 이후로 곧바로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1910년 7월에 학위를 받았는데 이 책이 1912년 1월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출간이 됐는데요. 구글에서 출간된 책을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을 프린스턴 대학에서 출간한 것입니다. 박사학위는 철학박사로 되어 있죠.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오른쪽은 이승만 박사가 프린스턴 대 졸업식에서 직접 총장이 수여하는 졸업장을 받은 것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미국 대학의 졸업식은 직접 석사든 박사든 다 나가서 일일이 총장으로부터 학위를 수여 봤는데요. 그때 받은 이 졸업장입니다. 논문의 그 내용이 뭐냐는 걸 보면 저도 얼마 전에 불과 한 2년 전에 이 논문을 읽었습니다. 구글에서 의문을 다운받을 수도 있고 마침 한국에서 정인석 교수라고 서울법과대학 교수가 이것을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이승만의 전시중립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나름 출판사에서 나왔는데요. 이거 두 개를 참고하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두 번째 페라그로프를 먼저 보시면 미국의 초대 국무장관인 제퍼슨 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2개국이 전쟁을 개시할 때 평화 속에서 살기를 선택한 나라들은 농업, 제조업, 기타 다른 모든 일상 직업을 수행하고 교정국이든 중립국이든 모든 국가에 대하여 평소와 같이 그들의 산업생산물을 교환하기 위하여 운송할 자연권을 향료한다. 제퍼슨이 주장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당시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때 세계 최강국인 영국은 전쟁 수행국으로서 전쟁 고건을 갖고 있다고 선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국인 프랑스의 연안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서 그게 어느 나라의 선박이든 간에 프랑스의 동맹국이든 또는 중립국이든 불문하고 프랑스의 연안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영국 해군은 그 선박을 정선시키고 그 다음에 영국 해군이 그 선박에 성선을 해서 어떤 물건을 싣고 가는지 검색을 하고 그리고 적국에 유리한 군수품이나 무기가 있으면 그것을 압수 몰수하고 또 적국의 외교관이 타고 있으면 그를 체포 구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런 것이 로마 시대 이래의 모든 전쟁 당사국들이 수행한 선포하고 행사한 전쟁 고건입니다. 전쟁 고건.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그러한 전쟁을 하고 있었고 영국 해군은 프랑스에 접근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그와 같은 정선, 성선, 검문, 검색, 체포, 압수, 몰수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데 체포서는 미국의 국무장관은 미국이 두 교정국 사이에 있어서 중립을 선택한 이상 미국의 상선은 미국의 상인들은 어떠한 물건을 싣고 누구를 태우든 간에 교정국의 상대방의 연안에 접근할 권리를 갖는데 이 권리는 자연권이다. 하나님이 준 거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립국으로서의 그 권리와 의무를 엄정하게 수행하는 이상 영국의 전쟁 고건은 미국의 상선이나 선박에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입장이 바로 미국의 중립 노선이에요. 그런데 영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미국과 영국이 티각티각하면서 미영전쟁까지 하죠. 미국은 전쟁까지 하면서도 전 시기에 중립국으로서 미국의 시민이나 미국의 상인이나 미국의 선박이 전쟁 당사국에 의해서 검문, 검색, 체포, 압수되지 않은 권리를 고수했고 끝내 이것을 정치해갑니다. 바로 이승만은 아직도 미국에서 누구도 연구하지 않는 그 주제에 달려들었어요. 저는 그 주제의 창의성 때문에 이미 프린스턴 대학이 그를 박사학위 후보자로서 그 과정에 입학시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논문의 첫 페이지를 보면요. 미국의 독립선언은 특히 중립국의 권리, 의무의 괴를 맞추며 국가 간의 평화와 통상의 자유를 정진시키고 국제법 원칙에 발전시키도록 예정된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미국의 독립정신은 국가 간의 평화와 통상의 자유를 정진시키도록 역할을 할 새로운 국가의 탄생을 세계에 선포한 것이다. 제가 전에 한 말씀 드렸듯이 이승만의 독립정신, 자유정신은 동시에 개화요, 개방이요, 통상이요, 평화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독립정신에 나타난 이승만의 생각이 미국으로 건너간 이승만으로 하여금 조지 워싱턴 대학을 학부생으로 졸업한 이승만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를 찾게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 제퍼슨 장관의 그 이야기를 아메리칸 스테이트 페이퍼스에서 신문을 보고 직접 찾아 냅니다.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은 미국의 누구도 아직도 취급하지 않는 주제를 대상으로 해서 신문 또는 조약 원문 등의 원자료에 로우 머테리얼에 접근해서 쓴 논문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대단한 충격을 나름대로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인들이 우수한 논문이다라고 평가하라고 출판까지 해 준 것은 그런 대단한 영광이었는데 그것은 논문의 질이 그에 마땅하게 매우 탁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논문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립법에 관한 미국의 영향은 나라로서 태어났다는 그 이승만의 미국에 대한 이해가 이와 같은 우수한 논문을 쓰게 만들었던 것이고 이 논문은 지금도 간혹 가다가 관련 분야의 학위 논문에서 인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이 논문을 가지고 국제정치학의 논문이다 국제법의 논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보기에는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학 논문이라 보기엔 힘들고 역사학 논문입니다. 미국의 중립국으로서 동상의 자유 권리를 취득해온 그 역사를 서술한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어떤 자유는 동시에 개방이요 통상이요 그것이 국제평화의 기초가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이승만을 생각한 이후 이승만이 전개하는 독립운동의 기본 방약으로 그것이 구체화되고 실천이 되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두 열혈 독립운동가들의 테러 행위는 결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1909년 6월에 있었던 안중근 열사의 히도 히로부미에 대한 저격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선생님 여러분께서 많은 거부감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대인으로서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한나라의 독립과 부활을 책임진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무언가 노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고 이 노선은 자유와 개방과 통상이라는 국제 질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중립국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해 가는 것이 독립의 길이라고 믿고 추구했던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후 독립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결국 이승만의 국제 노선으로 독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승만은 개인에 의한 테러 이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인 모두가 지금도 위인으로 존경하는 안중근에게조차도 또 내혹한 어떤 비판을 새섬치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승만이 국내에 돌아왔다가 다시 미국으로 망명해서 이후 35년간 전개하는 독립운동의 역사에 그에 관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은참이 독립북한 새우시려고 풍자 모습 일평단시 한평생이 없네 정사의 빛날봉도 어찌 있으라 정사의 빛날봉도 어찌 있으라 정사의 빛날봉도 어찌 있으라